수호지심과 탐진치의 분노는 어떻게 다른가요? 수호지심은 양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양심에서 나오는 수호지심은 분노의 기준이 참나 뜻 즉 육바람일에 어긋나서 화가 나는 거고요 애고가 생각감정우감으로 애고의 감정으로 이 중의 감정이죠 감정으로 일으킨 탐진치의 치는 기준이 뭐죠? 나한테, 나한테, 애고한테 손해가 갔었죠 이거는 선하지 않아서 화가 난 거고 이거는 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이거는 잘 구분해서 보세요 감정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분노는 명상을 하고 참나한테 맡기면 사라져 버립니다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참나에서 나오는 분노는 명상을 하실수록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정의로운 분노는 더 또렷해져서 아, 내가 이 정의를 구현해야겠구나 하는 각오가 더 다져집니다 명상을 할수록 더 정의로워지는 거죠 그래도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도phonique 예의 전 верх은 분노가 두 명이입니다 1명의 차례에서 상황 TP